여러분 긴급 속보입니다. 롱다리 가스 비도 키높이 구두를 신는다고 합니다. 며칠 전 모 항공사에서 비의 월드 투어를 후원한다고 나서 화제가 됐는데요. 이 자리의 주인공 비 역시 모델 같은 신체 조건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비가 키높이 구두를 신고 왔다고 하는데요. 살짝 들린 바지 사이로 구두 굽이 보이죠?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키높이 구두다, 아니다, 비가 모델로 있는 패션 브랜드의 구두다라며 각자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비가 이런 구두를 신고 나타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지난 10월에 있었던 월드 투어 기자회견에서도 이같이 굽 높은 구두를 신는 바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키높이 목적의 구두는 아닌 것 같아요. 비의 신장이 한 184 정도가 됐는데 굳이 키높이 구두를 신을 필요가 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비가 모델로 있는 브랜드의 홈페이지를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요. 비가 입고 있는 스타일의 옷하고 구두 모두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역시 네티즌들의 눈, 예리합니다. 어떻게 저 순간을 포착한 거죠? 캡쳐라는 거, 요즘 이거 무섭더라고요. 왜요?